이건 뭐야? 만두? 역시 중국은 만두 빼놓으면 섭섭하지 아, 저기가 약간 육즘만두 쟤 뭐예요? 육즘만두가 뭐지? 기름으로 굽고 올라오는 이 수증기로 위에는 짜지는 거구나 위아래를 다르게 찌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이게 지금 상하이 전통 만두예요 아, 근데 만두가 초록색이네요? 네, 새우 맛, 고기 맛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, 그럼 초록색깔은 무슨 만두인데요? 네, 초록은 새우 맛입니다 새우 만두 육즘만두는 도대체 육즙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거야? 한 번 볼까? 이렇게 많아? 이거 어떻게 자꾸 먹어? 컵을 다 먹어야 되는 거야, 그래서? 국물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되겠어 맞아, 저런 거 먹을 때 커가 될 수 있어요 맛있어 온데 진짜로 이렇게 육즙이 많이 나오는 만두는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 씹을 때마다 계속 집이 나오니까 식감이 되게 특이한 거 같아 군만두랑 찐만두랑 반반씩 같이 씹어 먹는 느낌 같이 먹는 느낌 새우살이 좀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저게 통새우는 아닐 텐데 새우만 육즙이 많은 게 아니네 통새우 같아요 통새우인가요? 고기 육즙 색깔이다 고기 만두라 그런지 우와 저게 피가 우선 육즙을 마시고 아우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저게 잘 안 돼 고기 뱉어